오늘은 인간관계의 문제, 특히 관계의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세상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든가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처럼 거짓 없이 사랑을 한다든가, 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한다든가 부지런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섬기고, 즉 형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등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로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그걸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평소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될 것입니다. 즉 우리는 압니다. 나는 항상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다. 즉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들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즉 좋은 것을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. 또 뭔가를 할 때 보면 항상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. 피곤합니다. 뭔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그럴 때 남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이유가 있고 피곤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남에게 부담되는 그런 일을 부탁한다든가 시킨다든가 하는 일도 안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즉 스스로가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. 인간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.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럴만한 여러가지 그 원인, 여러가지 주의의 여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길을 어쩔 수 없이 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용서하고 너그럽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 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. 인간은 누구나 다 내로남불이 있습니다. 자기 자신에겐 굉장히 너그럽고 다른 사람이 엄격하지만 반대로 자기에게 너그러운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여러 문제점지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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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